여기까지 그냥 봤어요. 여기까지 저도 차트를 안 봤어요. 여러분들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가 어떻게 모양이 그려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덕성 아 그 전에 먼저 차트를 보기 전에 봐야 할 게 있다. 덕성이 우선주가 있어요. 거래량을 차트 볼 때 같이 봐야 돼. 수치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숫자도 봐야지만 여러분들은 숫자로 파악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숫자 파악보다는 거래량은 나중에 차트 밑에 있는 거래량 막대그래프로 확인하기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나중에 고수가 되면 숫자로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헷갈려. 개인투자자들 여기서 덕성이 1372억원의 시중가격이고 현재가가 8750원이에요. 근데 이 덕성이라는 게 우선주가 있죠? 우선주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장난치는 회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덕성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우선주가 있어요. 시중가격이 198억 자 여기 두 개만 띄워놨어요. 자 덕성 우선주가 뭔지 아시죠? 우선주에서 설명 안 드려요. 덕성 우선주가 14,000원 덕성이 17,000원 보통 상식적으로 우선주가 일반주보다 어떻게 돼요? 저기 우선주가 일반주보다 어떻게 돼요? 저기 더 아 이거에도 보이나 안 돼요? 덕성이 어떻게 해요? 저기 일반주가 우선주보다 더 비싸야 돼요. 우선주가 더 싸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한참 비싸죠? 약 5,000원 넘게 좀 비싸죠? 5,000 몇백원 넘게 5,500원 정도 더 비싸죠? 그리고 시중가격이 198억밖에 안 돼요. 이만은 뭐냐 보통 회사의 뭔가 구린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선주가 대부분 비싸요. 그래서 이게 일반주하고 우선주 중에서 우선주가 비싼 회사들은 손을 안 대는 걸 갖다가 추천드려요. 왜그냐 그런 회사들은 다 옆으로 빼돌리는 회사들 대부분 보통 이게 공식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일반 우선주하고 일반주는 비가 어떻게 해요? 약 30%가 더 싸야 돼요. 약 20에서 30% 정도 우선주가 일반주보다 더 싼 게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한참 비싸죠? 일반주가 우선주보다 몇 프로나 보다? 한 70% 비싼가요? 그 따블까지는 아니더만 한 70% 80%가 더 비싸요. 그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자 일반주보다 우선주가 70%가 더 비싼다는 건 어떻게 해요? 이 회사에 뭔가 구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지만 우선주가 더 비싼 회사들은 이게 손을 안 대는 게 좋다고 아예 애초부터 일반주보다 우선주가 비싼 회사들은 다 안에 구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일반주가 우선주가 있으면 일반주보다 우선주가 훨씬 비싼 회사들이 많아요. 다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90%가 다 문제가 있어요. 10% 정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거의 90%는 다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선주가 더 비싼 회사들은 안산 아예 그냥 접근을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우두를 알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주가를 폭락을 시켜놓고 나중에 올릴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안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큰 금액은 안 되고 작은 금액은 해요. 큰 금액 넣다가 나중에 이게 완전 상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에 넣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큰 금액은 절대 금물 여러분들이 그런 통찰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중에서 작은 비중으로 해서 한 적이 투자금액 작은 비중에서 한번 그걸 갖다가 넣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어디가 계속 기다려요.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요. 근데 요즘 얘네들이 더 똑똑해져요. 이게 제가 이걸 오픈을 안 하면 이게 또 되는데 오픈을 하면 이게 또 해먹기 힘들 거야. 그러면 덕성우선주는 비교한 거로 끝내겠습니다. 덕성 여기서 한번 끊고 갈까요? 파트너 파트너